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주가 9만원과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삼성의 영향력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HBM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AI 관련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HBM 생산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HBM 업계를 리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HBM 제품 믹스도 신제품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중립적입니다. HBM도 향후에는 공급 과잉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HBM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같은 우려는 아직 이르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사이클이 지난 3분기를 기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4분기 가격 협상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보수적인 설비 투자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감안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